자 3교시입니다 거기 보면 135쪽에 물권법 강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권법 강론은요 8가지 물권 공부한다고 했어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소지 상태 가지고 있는 걸 따가보하는 물권이 있고 점유의 기본이 되는 원인이 되는 본권이 있는데요 본권은 다시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었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다시 우리가 지지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요 이거는 유저질이죠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 8가지 물권이 있는데요 여기서 6개 나오는 거예요 6개 나오니까 안 나오는 물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오는 거 점유권 100% 나옵니다 소유권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서는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100% 나오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는 유치권하고 저당권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부는요 나온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의 뜻은 다 알고 갑니다 전체의 뜻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점유권이죠? 점유권?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현재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빌려서 가지고 있는지 내가 소유자로서 갖고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보호받는 거예요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랬어요? 카메라에다가 몰래 훔쳐가지고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놈이 훔쳐서 들고 나온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런데 도둑놈의 점유권은 권원이 있어요? 없어요? 권원이 없죠? 그래서 권원이 없어요 그래서 훔치기 정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보호받는 걸 따라 우리가 점유권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135쪽에 점유의 관념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유의 관념화 이 점유의 관념화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관념화가 뭐냐면 관념은 생각이에요 생각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하는데요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거기 보면 1번에 점유주하고 점유보조자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상속인이 있고 3번에 보면 간접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가 있고 가지고 있어도 점유권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지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점유권을 점유권을 했다가 인정받는 자가 누가 있느냐 상속인 있죠 상속인 우리가 이전 시간 2교시에서 피상속인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있었을 때 피상속인 아버지가 남겨놓은 동산은 상속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동산을 인도받아야지만 그 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됩니까 아버지 심장 정지가 되자마자 바로 취득입니까 바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연락받고 그냥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는 동안만큼은 아버지가 쓰셨던 텔레비전이라든가 동산 상속인 인도가 안 이루어졌죠 그래도 상속인이 인도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피상속인 아버지 심장이 멎었을 때 그때 동산 인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주의 동산이 되죠 주인이 없는 동산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주물 선점이 되거나 선의 취득이 되기 때문에 무주물 선점이 되어버리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웃집 사람들이 담 넘어서 들어가서 그 사람 동산을 전부 다 끄집어내으면 그 사람들이 소유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도 점유를 하지 않아도 심장 정지가 되자마자 바로 점유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점유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언제부터? 심장 정지가 된 때로부터 그 다음은 간접점유자가 있어요 이 간접점유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간접점유는 점유 매개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시킨 자입니다 그래서 간접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 매개의 관계를 통해서 점유 매개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에게 점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점유를 이전시킨 자예요 이전시킨 자 이해 되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간접점유는 점유 매개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점유를 이전시킨 자인데 점유 매개에 그러면 계약 관계에 그러면 돼요 계약 관계 일종의 계약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던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네가 갖고 있어 네가 갖고 있어 그래서 타인에게 점유를 넘겨준 자를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간접점유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계약이냐?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 계약 질권 설정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차 계약 관계 이런 계약 관계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은요 토지를 갖다가 빌려주는 거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땅 갖고 있습니다 토지 그래서 의리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내가 땅이 없어! 내가 땅이 없는데 사장님 땅에다가 지상에 있는 물건, 건물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 좀 빌려주세요 땅 좀 빌려줘 땅 빌려주는 계약이죠 땅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가 지상권 설정 계약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토지를 했다가 네가 그러면 가지고 써 토지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을 따오르는 간접점유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따오르는 직접점유자 그러는 거예요 직접점유자 그리고 이때 간접점유자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점유를 했다가 상대방한테 넘겨줬으니까 점유하지 않죠 그러나 계약 관계가 끝나면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을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이요 토지 또는 건물을 했다가 전세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전세금 받고 그러면 토지 또는 건물을 했다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전세금 넘겨 받고 네가 써라고 넘겨줬으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간접점유자 전세권자는 직접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직접점유자 그래서 이러한 예를 했다가 우리가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 질권 설정은 전당포 찾아가는 거예요 전당포 사장님 내가 10만원 빌려 쓸게요 내가 여기에 카메라 맡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맡겨놓은 질권 설정 계약을 했다가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카메라를 했다가 질권 계약을 통해서 넘겨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카메라 넘겨준 사람부터 우리는 간접점유자 그러는 거예요 간접점유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했다가 계약을 통해서 넘겨주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간접점유 그래요 간접점유 가장 많이 나온 거 임대차를 딱 예를 들게 임대차 갑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을이라고 한 이 사람하고 건물 임대차 계약을 냈습니다 사장님 빌려줘 2년만 빌려줘 해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빌려주기로 하고 매달 임대료 1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건물을 했다가 상대방을 한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넘겨줬으니까 이 사람은 간접점유자 이 사람은 직접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고 빌려주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대인을 했다가 우리는 간접점유자 이렇게 부르니까 간접점유자 임차인을 했다가 직접점유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요 2년 기간 동안에 매달 임대료 100만원 주고 이걸 했다가 빌렸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직접 이걸 했다가 사용수익을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가 영업을 해요 영업을 식당을 한다 비스킨라빈스 란다 해가지고 빌려서 사업을 하죠 사업을 했다가 하게 되면 혼자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종업원을 고용을 합니다 종업원 이때 병이라고 하는 종업원을 고용을 하게 되면 주방장이 됐던 알바생이 됐던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이 직원은 사장님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을 당하는 자죠 복종 당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 이걸 점유보조자 그러는 거예요 점유보조자 그래서 점유보조자입니다 점유보조자 임대인은 간접점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직접점유자 안 가지고 있어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관념화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점유보조자는요 점유를 하고 있어도 얘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을 해요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데 고객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휴대폰이라든가 소지품이라든가 가방을 놔두고 나갔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봤어요 야 김구나 너 그거 고객이 놔둔 거 네가 받아온 거지? 네 고객이 놔두고 갔는데요 그럼 나한테 갖고 와 고객이 와서 찾으면 내가 되돌려줘야 되겠어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요 명령에 복종을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그 물건 휴대폰이라든가 소지품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갖다 줘야 되죠? 안 갖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점유보조자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권 자체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못 줘?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보조자는요 가지고 있어도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점유의 관념화의 뜻은요 가지고 있어도 점유권이 없는 경우가 있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게 있는데 거기 점유주하고 점유보조자 나와 있죠? 점유주는 사장님 그다음에 점유보조자는 직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상속이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동산을 했다가 직접 인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간접점유자는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질권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준 계약, 임대차라든가 여러 가지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점위를 타인에게 이전시킨 자를 했다고 우리는 간접점유자라고 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점유의 종류는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해보기 어렵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점유에서 100% 나오는 게 바로 100% 나온 것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137쪽에 보면 양과로 2번에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나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게 1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점유자라고 하는 게 있고 회복자가 있는데 점유자하고 회복자의 관계가 있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자주 반복해서 할 건데요 점유자하고 회복자는요 점유자가 누구고 회복자가 누구냐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점유자는 되돌려주는 사람 회복자는 방안받는 사람입니다 점유자는 되돌려주는 사람이고 회복자는 되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의리라고 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다가 자기 돈 들여서 건물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갑이 기둥이라고 볼만할 것 그 다음에 지붕이라고 볼만한 것 그 다음에 주 벽이라고 볼만한 것 이걸 전부 다 완성은 했습니다 완성은 했는데요 세밀화 부분까지 전부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기둥 지붕 벽은 완성은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이 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외국에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외국 사업체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장님이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공사를 했다가 진행하던 중에 이것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급박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가야 되니까 이것 좀 마 나머지 마무리 좀 해줘 알았어 잘 갔다 와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는 의리했습니다 의리했는데요 이때 갑이라고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돌아오기 전에 의리라고 한 이 사람이 이걸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한 거야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기둥지붕 벽을 했다가 만들어 놓고 의리라고 한 사람이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소유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둥지붕 벽은 갑이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요 보존등기는 의리했다고 한다면 소유자는 누구? 갑입니다 무조건 기둥지붕 벽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소유자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의리라고 한 사람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병이라고 한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등기는 등기 담당 공무원 국가가 해준 거니까 의리 등기 갖고 있으니까 의리 소유자가 맞겠지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등기 갖고 있는 사람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것에 우리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말을 써요 등기 갖고 있으니까 권리자가 맞겠지 해가지고 인정하는 것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추정력 추정력 그래서 등기를 믿고 이 사람이 거래를 합니다 해가지고 의리라고 한 사람이 보존등기 소유자로서 등기가 되어 있고 이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이라고 한 사람이 이걸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고 무과실로써 대금 지급하고 건물에 인도를 받고 이 건물 등기를 냈어요 등기 등기를 했다 해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돈 주고 산 거죠 이걸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건물 사자마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한테요 이걸 2년 동안 빌려줬어요 2년 동안 빌려주고 매달 임대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받아가지고 2년 동안 24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다가 자기가 구조를 변경을 했어요 구조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 건물에다가 구조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 해가지고 1500만 원에다가 지출을 하고 구조변경하고 자기가 직접 병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3년 지나고 나서 3년 6개월 지나고 나서 갑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건물 찾아보니까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때 갑이 내 거니까 내가 라고 소송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병이라고 한 사람은요 난 잘못 없어요 얘가 등기가 고액고 얘 것으로 믿고 내가 유효한 거래를 진행을 해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써 이 집을 넘겨받고 등기가 줬으니까 내 겁니다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한다 절대로 왜 부동산 선의 취득 못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선의 취득은 동산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보존 등기를 딱 의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존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른 등기 갖고 있어도 소유자가 아니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 믿고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냐 평온 믿는 분들은 아시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써 등기 갖추고 있으면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그게 등기부 취득쇼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되돌려줘야 되죠 이 되돌려주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 얘가 점유자 얘가 점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찾아가죠 되찾아가니까 이 되찾아가는 사람은 또 뭐라고 불러요? 회복자 이걸 회복자 그런 거예요 회복자 그래서 점유자하고 회복자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려주는 사람은 어떤 걸 되돌려주고 어떤 건 안 되돌려주느냐 또 어떤 건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하고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면 점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회복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과실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과실 그 다음 비용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얘가 구조를 뜯어 고쳤으니까 멸실 훼손이 나오겠죠 그래서 멸실 훼손에 관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 비용 돈 들어간 거죠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과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비용 돈 들어간 비용에 대한 청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과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있죠 자 원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과실이 있는데요 원물은 만들어 준 물건이고 과실은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했어요 원물은 만들어 주는 것이고 만들어진 걸 했다 과실이라고 하는데 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는데요 용법에 의해서 수치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물건의 용법에 의한 것 천연과실 물건의 사용대가 그러면 법정과실 그래서 용법 그러면 천연과실이고 사용대가 그러면 법정과실인데요 그래서 이때 과실은 천연과실이 됐던 천연과실이 됐던 법정과실이 됐던 이 과실을 되돌려 주네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요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갑이라고 하는 회복자한테 과실을 반환해 줄 책임이 있다 없다 되돌려 줄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실수치권으로서 과실이 발생하게 되면 천연과실이 됐던 법정과실이 됐던 이 병이라고 한 사람은요 매매계약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 내 거 맞겠지라고 소유권이 있다라고 오신하고 있는 점유자이기 때문에요 과실을 갖다 취득한 게 있으면 갑이라고 한 사람한테 되돌려 줄 필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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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법이 인정하니까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과실수치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정의라고 하는 임차인한테 2년 동안 밀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갑에게 반환해 줄 책임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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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때 임차인에게 받은 이 임대료도 반환해 줄 책임이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과실수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없어요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 병이라고 하는 저 매수인이 의리라고 하는 저 사람의 보존등기가 잘못됐다는 걸 했다가 이미 알고 있는 악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 이때 알고 넘겨받은 사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했다가 받은 게 있다가 되면 과실 자체를 반환해야 돼요 과실 그것을 했다가 있는 그대로 반환한다 반환하게 되고 만약에 써버렸다 소비를 했다가 그러면 써버렸으니까 그때는 뭐요? 금전으로 대가 보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소비가 있게 되면 금전으로서 보상해 준다 보상 이때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했다가 수치하지 않았는데 수치하지 않은데 잘못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도 역시 금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했다가 수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실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과실 자체를 반환해 주게 되고 과실을 써버렸다 그러면 금전으로 보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잘못으로 인해서 수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역시 똑같이 금전으로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보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의의 점유자는 자신에게 수치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믿고 점유했기 때문에 과실 수치권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임대로 되돌려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임차인을 했다가 내보내고 나서 구조를 했다가 변경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썼죠? 자기가 직접 쓴 것 자기가 직접 쓴 것에 대해서는 갑이라고 하는 회복자에게 임대료 지급해야 될까요?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 지금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 쓴 게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 썼잖아요 남의 물건 쓰게 되면 사용된 거 지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 이것도 과실과 똑같은 거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쓰지 않고 이걸 다 다른 사람한테 여전히 빌려주고 임대료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임대료 안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병이라고 하는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돌려주는 거 이걸 자기가 직접 썼을 때 이걸 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사용이익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사용이익 물건의 사용이익 사용이익은 공짜로 쓴 걸 말하는 거예요 공짜로 쓴 거 이 공짜로 쓴 건 우리가 과실과 똑같이 취급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죠 처음 공부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처음 공부한 거 이런 게 있다고 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사람들이 공부하시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월세 받은 걸 했다고 하는 법정과실이라고 하는데요 빌려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썼을 때에는 임대차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썼다고 하더라도 빌려주고 돈 받은 거 똑같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이익 공짜로 쓴 것도 과실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 병이라고 한 사람은 갑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이익과 마찬가지로 대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점유자하고 회복자 관계를 하다가 갑을 병 이렇게 끼고려 놓으시고 빌려주고 저한테 임대료 받고 있는 관계에서 소송 당해가지고 되돌려주는 경우에 그러면 이때 내가 받은 임대료는 되돌려줄 필요가 있느냐? 없다 왜? 난 선의점유자니까? 난 또 선의점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임대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썼다고 하더라도 회복자에게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악의점유자일 때에는 과실 갖다가 있는 그대로 뜨들려주고 소비하게 되면 금전으로 대가 보상을 하게 되고 잘못 있을 때에도 역시 금전 보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조를 했다 뜯어고쳤죠 구조를 했다 뜯어고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멸실 훼손이 있는 거죠 멸실 훼손이 있게 되면 이때는 원상복구해가지고 물어줄 책임이 있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멸실 훼손이 있게 되면요 이때는 선의 자주점유자는 선의 자주점유자는 있는 그대로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라든가 그 다음에 선의라고 하더라도 타주점유 이때는 전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전손해 전부죠 전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구조를 했다가 멋대로 뜯어고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해가지고 손해를 했다가 배상하고 되돌려주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되돌려주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선의 즉 자신이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선의 자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게 자주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걸 타주점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누구냐 병입니다 병 점유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소유자가 맞겠지 믿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근데 돈 주고 샀으니까 내게 맞겠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저 매수인이 선의로서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으면 멸실, 훼손, 구조변경 뜯어고친 건요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되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현존이익대로 근데요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 병이 을깨아냐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저놈 이상한 놈이네 갑이 기둥지 문병 만들어가지고 갑건데 지름으로 등기해가지고 나한테 파네 근데 나는 싸니까 사야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악의의 점유자일 때는요 이놈은 뜯어고친 거 전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 선의 타주점유자 선의 타주점유자가 누구냐 그렇죠 임차인 말하는 거예요 임차인 정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요 병 저 사람이 건물주 맞겠지 저 사람한테 내가 빌렸고 저 사람한테 임대차 보증금 줬으니까 저 사람 소유자가 맞겠지 왜 소유권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니까 얘가 만약에 구조를 변경했다고 한다면 얘는 원상복궐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선의 타주점유자는 누구냐 임차인을 말하는 거예요 임차인 그래서 선의의 자주점유자일 때는 있는 그대로 현전익범위 내에서 되돌리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라든가 선의의 타주점유자는요 이 사람들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전손해를 배상을 하게 된다 전손해 점유에서는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공부를 해놔도요 모의고사 나오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100% 낳는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는 이제 한 3개 정도만 더 나중에 더 첨벙되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비용 나와요 비용 이 비용은요 병이라고 한 저 사람이 돈 쓴 걸 말하는 거야 병이 자기 물건인 줄 알고 열심히 뜯어 고칩니다 뜯어 고쳤는데 갑이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되돌려줘 해가지고 뺏기게 되면요 병은 남의 물건에다가 내 돈 쓴 거죠 남의 물건에다가 내 돈 썼으니까 갑이라고 한 사람은 병 때문에 어부지리를 하는 거예요 어부지리 따라서 이때는요 이때 병이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내 돈 들여서 당신 기분 좋게 했으니까 내가 쓴 돈 되돌려주자고 하는 거 요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비용 상환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돈 쓴 건데요 돈 쓴 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필요비라고 하는 게 있고 필요비 그 다음요 유익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익비 필요비는요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요 필요비라고 하는 건 보존비용입니다 보존비용 건물에 있어가지고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건물 자체의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요 건물 자체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건 자체의 존재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보존비용입니다 그 다음요 유익비는요 그 물건 자체의 계량을 위해서 지출한 거예요 계량 계량 비용이에요 계량 비용 자 그래서 기존에 보일러가 있는데 그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더라 또는 연탄보일러더라 이걸 도시가스로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은 계량을 했다 위해서 지출한 거죠 계량 자 그래서 필요비 이걸 했다가 우리는 보존비용 그 다음에 계량을 위해서 지출한 걸 했다가 우리가 유익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비용인데요 이때 필요비 유익비는요 점유자가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몰랐든지 알았든지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선악을 불문하고 모르고 지출해도 남 좋은 일 한 거고 알고 지출해도 남 좋은 일 시킨 거니까 비용은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하는데요 필요비는요 보존비로서 과실을 수치했다고 한다면 과실을 가져간 과실 수치를 했다고 한다면 이때는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다 특별 필요비 이것만 청구하는 거예요 통상 필요비는요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정기적으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했다가 대처작업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병이라고 한 사람 매수에는요 내 거 맞겠지 내 건물 맞겠지 해가지고 건물 자체에 부과된 건물에 대한 세금 있죠 우리가 주민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에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내 것이 맞겠으니까 내가 내겠다 해가지고 요걸 했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돈을 했다가 지급했다고 한다면 요건 청구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임대료 받았으니까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어요 특별 필요비 특별 필요비는 뭐냐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갖고 있는 건 참 좋았는데 어느 해 여름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병이 갖고 있던 그 건물에 홍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멸실이 됐다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돈 들였다 그러면 이건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 필요비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 필요비만 그 다음에 유익비입니다 이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반드시 중요한 표현이 나와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가 현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보일러를 뜯어 고쳤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것이 그 건물 전체의 매매가격을 상승시킨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유익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 들여가지고 가스보일러로 바꿔놨다 도시가스로 바꿔놨다고 하더라도 건물 매매가격에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유익비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비라고 하는 건요 돈 들여가지고 물건 자체의 시세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증가 부분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량비용으로써 유익비는 반드시 증가액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돈을 1,500만 딱 들였더니 매매가격도 역시 1,500만이 올라갔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랬을 때는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니까 유익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느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데요 필요비 보존비용을 따가 줄게 이렇게 말할 것 아니면 증가 부분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건요 갑이 선택하는 것이지 병이 선택하는 게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자 되찾아가는 사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어요 당신이 돈 들여가지고 내 물건 시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부분은 되돌려 드릴게요 이렇게 유익비를 갖다 이렇게 되돌려주게 되면 필요비는 일시불로 지급하지만 유익비는 분할 상환을 갖다가 법원이 받아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기간의 상환을 허여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기간의 상환을 갖다가 법원 판사가 유익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해서 금액이 커? 그러면 분할 납부해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했다고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하시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1순위입니다 이게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놓으시게 되면 제일 힘들고 복잡한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점유자의 과실수칙권 나와 있죠 기억번, 선의의 점유자 괄호 쳐놓으시고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에서 불법행위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원인 없는 부당이득도 아니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반환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악의의 점유자는요 수치한 과실 즉 받은 과실을 했다가 있는 그대로 반환하게 되고 이미 써버렸거나 잘못으로 인해서 수치하지 못했을 때에는 금전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이 수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상할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글맹이 2번, 점유하고 있던 물건의 구조 변경을 통해서 멸실 훼손이 있었을 때 자, 기억번에 보면 선의의 자주점이 나오죠? 선의 자주점이자는 현존익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 악의점유 또는 선의 타주점유가 나오죠? 선의 타주점유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임차인이라고 그랬어요, 임차인. 손해액 전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그 다음 동글맹이 3번,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자, 기억번 점유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지 전부 다 따지지 않고 내 돈 들어서 난 좋은 일을 시켰으니까 비용상환청구권은 다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필요비는 보존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유익비는 계량비용을 말하는데요 시험 문제 우리 어떻게 나오냐면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유익비는 이렇게 나와서 틀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존 그러면 필요비, 계량 그러면 유익비 따라서 그 점유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보존비용으로서 필요비가 지출이 됐을 때 과실을 가져갔다간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뭐가 되어 특별 필요비만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다음 니은번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계량하기 위해서 계량 나왔죠? 계량 나왔으니까 뭐야? 유익비 유익비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이때 필요비를 냈다가 지급할 것인지 유익비를 냈다가 지급할 것인지 선택은 누구야 한다? 회복자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유익비 금액이 컸을 때는 법원이 상환허여해 줄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 다 하셨던 내용이죠? 네 공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38쪽에 보면 소유권 나옵니다 소유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고 소유권에서 금년도에 나온 게 있죠 소유권에서는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소유하고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를 냈다가 일단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소유는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공동소유는 지금 정리하지 않고 본 수업에서 정리하고요 취득시효 취득시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139쪽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부동산 소유권에 취득시효 나와 있죠 그래서 양과로 2번에 보면 별표를 했다 세기해 놓으시고 이거 1순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출제회원은요 부동산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에서 공유관계가 있죠 그걸 내는 거예요 금년도에 왜 공유가 안 나왔냐 공유 6년 동안 냈어요 6년 동안 연속으로 나온 게 공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내면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낸 거죠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시효 두 가지를 냈다가 연습을 해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는 토지를 갖고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갑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갖고 있습니다 등기는 갑이 갖고 있어요 갑이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20년 이상 이거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라고 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로서라는 뜻이에요 소유자로서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입니다 타주점유는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임찬이라든가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 같이 이러한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점유자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이때 이것을 갖다가 평온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공연하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요건을 갖추면 이 의리라고 하는 점유자는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요건을 갖췄으니까 등기를 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등기를 갖고 있는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채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이고 이때 그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간이 경과해서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요걸 점유취득시효 그래요 요 점유취득시효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신 요건 요거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몇 년 이상? 20년 이상 그 다음에 반드시 소유할 목적 소유자로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월세를 갖다가 지급한다 아니면 1년에 사용료를 갖다가 지급한다 이렇게 빌려 쓰는 차주는요 자기께 아니고 남의 것으로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이라든가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와 같은 이런 타주 점유자는요 100년 200년 갖고 있어도 절대로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유의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연하게 이때 가지고 있는 점유는요 직접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임대차기를 체결해서 임대인 간접점유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간접점유자도 자 의리라고 한 사람이 직접 갖고 있으면 당연히 직접점유자죠 근데요 이 토지를 갖다가 A라고 한 사람한테 야 내가 이거 빌려줄게 내가 이거 빌려줄 테니까 너 나한테 1년에 사용료 100만원 줘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있어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점유취득시효 요건 갖춘 사람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무조건 이전등기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이전등기 해야 돼요 무조건 이전등기 해야 된다 그래서 당사라사에서 계약관계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규정의 물권취득이라고 하더라도 요건 187조 법균형의 물권취득의 예외입니다 얘는 반드시 이전등기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엑스토지를 했다가 이전등기를 했다가 했다 엑스토지에 등기를 했다가 넘겨받으면 요 사람은요 소유권 취득은 등기한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이 아니고 점유를 했다가 시작한 때로 소급해서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245조 제1항조문을 보세요 20년간 20년 나와 있죠 139쪽 오른쪽 맨 위에 조문이에요 20년 동그라미 넣으시고 소유의 의사 밑줄을 권으시고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가 있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소유권 취득의 회력은 등기 했을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이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쇼가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쇼 등기부를 갖고 온 거죠 등기부 취득쇼입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 갑이라고 한 사람이 엑스토지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소유자로서 등기 갖고 있는데요 토지 전문 사기꾼 의리라고 한 놈이 이걸 전부 다 위조를 했습니다 계약서 위조하고 그 다음에 도장 위조하고 그 다음에 권리 관련 서류 전부 다 위조를 해가지고 이 위조를 해가지고 위조범위 위조된 서류를 딱 들고 등기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등기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갑으로부터 샀습니다 매매를 해가지고 대금지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등기 서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 다 갖고 갔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A라고 하는 등기 담당 공무원이 소가 넘어갔습니다 소가 넘어가서 위조범위 놈이 위조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갑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매를 했다 해가지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고 온 것처럼 믿고 믿고 소가 넘어가서 X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내줬습니다 이놈이 등기를 했다가 이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위조문서에 의해서 위조범위 갖고 온 이 서류를 했다가 믿고 등기 담당 공무원이 이전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소유자는 그러면 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을이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의 소유자 등기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놈이 전부 다 위조를 해가지고 위조된 서류를 했다가 등기 담당 공무원이 믿고 을 이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 해줬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다 을이다 여전히 갑이에요 왜? 원인 무효니까 매매 없잖아요 원인 무효니까 그래서 얘가 등기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위조문서에 연결해서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등기를 했다가 이렇게 국가 등기 담당 공무원이 하게 되면 등기가 됐으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맞겠지 인정을 하죠 이걸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합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때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반드시 10년 이상 해야 돼요 등기가 없을 때는 20년 이상으로 가지만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반 뚝 잘라가지고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그 다음에 이때 병이라고 하는 요 매수인은 반드시 소유할 목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들겨 패서 폭력을 쓴 게 아니고 평화로운 방법 평온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몰래 숨겨서 몰래 갖고 온 게 아니고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갖고 와야 되고 공연하게 그 다음에 등기가 잘못됐다는 살짝 몰라서 서내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데 잘못이 없이 무과실로써 이 부동산에 대해서 넘겨받아서 점유를 해야 되고 그 뿐만이 아니라 등기까지 갖고 와야 돼요 등기까지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때 위조범의 소리를 했다가 믿고 위조범으로써 이렇게 등기가 이전이 됐을 때 그 사실 모르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때는 얘는 바로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야 언제부터냐?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그래서 이 10년 전 10년 이상이기 때문에요 10년 이상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서내이고 무과실로써 점유를 했다 하고 있으면서 등기를 갖추게 되면 이때는 등기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10년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있어서 회복자가 되고 얘는 점유자가 되니까 비용이라든가 과실이라든가 멸실 훼손된 부분에 책임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로써 점유 등기를 하고 있게 되면 이때는 소유권 자체를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요건이 달라요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기간이 다르죠 점유 취득시효은 20년 이상이어야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은 몇 년이요? 10년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은 평온 공연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이지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이미 등기를 갖고 온 거죠 10년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에게 선의이고 과실이 없이 점유한 때는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요건을 절대로 이루어주면 안 돼요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복잡한 판례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 머리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그 다음에 기타 소유권 취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141조의 공동 소유 공연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이건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보도록 하겠습니다